20만 4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엘팜택입니다. 지엘팜택은 2002년 8월 설립되어 2016년 9월 IBKS제 2호 기업인 수목적과 합병하였으며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2018년 1월 KGMP 보유업체인 지엘팜어의 지분 100%를 인수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ODM 사업과 지엘파머의 호르몬 제재 생살라인 등을 적극 활용한 BEP 영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개량 신약 및 제네릭 차별화된 컨셉을 적용한 일반의약품의 연구개발 진행 중 기업개요 대시 2002년 의약품 연구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 IBKS 제2호 SPAC과 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시판 중인 의약품을 개량한 신약개발 업체로 높은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국내 50여개 제약사의 기술 이전을 하였으며 국내외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 대시 신경병성통증치료제는 2019년 1월 허가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제품 발매 중이며 GLH-CPR은 임상일상 진행 중 GLH-1SM은 임상일상을 완료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음 재무 대시 일반 슬래시 전문의약품의 상품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위험치료제 등의 제품 매출 감소와 자회사의 소염진통제 단학수정 알산센정 등의 판매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 지급 수수료 증가로 판관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영업의 수직 개선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병 슬래시 의원 이용자 확대로 전문의약품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안구건조 등 신약 후보물질에 임상 이상 유의성 확보 당뇨병 치료제 GLH-1SM의 품목허가 취득으로 성장동력 확보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GL팜택의 시가총액은 51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GL팜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33위입니다. GL팜택의 상장 주식수는 6,210만 4천 내순한 주입니다. GL팜택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L팜택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8.4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4.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3.24배, 25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관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원, 마이너스 26억원, 마이너스 2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5억원, 마이너스 34억원, 마이너스 37억원입니다. 지엘 팜택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2번지 47%이고 유보율은 169.4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9.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2.44이며 전일 대비해서 12.14-1.5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엘 팜택의 2023년 2월 1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24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835원보다 1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829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엘 팜택의 총가는 824원이며 주가가 지엘 팜택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엘 팜택의 총가는 824원이며 주가가 지엘 팜택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지엘 팜택은 는 거래량 2만 9609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4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9931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5993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951주 신한투자 증권에서 2201은 7주 JP모간에서 198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 증권에서 12800의 순내주 신한투자 증권에서 6794주 미래의 세 증권에서 3700의 순납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1948주 하위 증권에서 89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9632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지엘 팜택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